자, 하이! 자, 하이! 근데 이거 옆모습도 필요한 거예요? 괜찮을 것 같다. 이거 근데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? 동대문 문구거리 파티용품점 홈페이지. 뭐 이 정도면 다 나왔죠? 어어, 다 갖고 바로 가자. 오케이. 늦어서 죄송합니다. 그러면 다음부터 늦지 마. 네, 죄송해요. 그 다음 소품 바로 준비해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거 써주시면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. 자,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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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뭐 하는 거야? 얼굴이 나와야지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자, 바로 다시 갈게요. 자, 하이! 하이! 잠깐만. 아니, 갑자기 왜 그래? 아니, 그... 저분 누구예요? 우리 알바. 아, 관심 있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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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저분 남자친구 있어요? 없을걸? 혹시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아요? 내가 물어봐줄까? 아, 균함. 균함. 남자친구 없지 않나? 네, 없어요. 근데 균함.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? 저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. 음... 자,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. 자, 그럼 그, 바로 다시 갈게요. 잠깐만. 야, 들었지? 그러니까 오늘 좀 더 열심히 해보자. 열심히 어떻게 해요? 그냥 더 해, 더. 더? 더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럼 바로 갈게요. 자, 자. 하이! 자, 하이! 자, 하이! 빡빡이다! 오케이! 그러면 다음 거 바로 준비해줘. 네. 아... 형, 이게 맞아요? 어. 야,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넘어왔어. 그래요? 난 잘 모르겠는데? 아니야, 너 지금 완전 멋있어. 너 지금 완전 프로페셔널해. 아, 그런가? 야, 내가 봤을 때 조금만 더 하면 너 오늘부터 1일이야. 아, 난 왜 잘 모르겠지?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, 야! 더 해도 돼, 더. 더?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번 거는 해외 수출용이니까 어허. 네,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쓸게요. 렛츠고! 자, 오케이. 자, 하이! 하이! 아, 좋다! 아, 너무 좋다! 오케이! 잠깐만요. 왜? 이거 한 번만 더 다시 갈게요. 형, 나 욕심 많은 거 알잖아. 오케이! 오케이! 자, 갈게요! 자, 하이! 라이베스! 좋다! 아, 브라이슬리! 한 번 더! 라이베스! 오케이! 미쳤다! 라이베스! 라이베스! 잠깐만요. 나갔잖아요. 뭐야? 얘 왜 나갔어? 뭐야, 형이 이렇게 하면 된다며! 나갔잖아! 내가 봤을 때 네가 너무 오버했어. 네? 한 번 더 다시 갈게요. 야,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나갔어. 뭔 소리야? 형도 막 보면서 미쳤다 막 이랬잖아요. 아니, 미친 거 같다고. 뭐? 아니, 나 그만 하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감이 없냐, 너는? 뭔 소리야, 진짜! 아, 쪽팔려. 아, 쪽팔려! 야, 네가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? 아, 진짜! 어우, 야, 다음 거 준비해야겠다. 저... 아, 예. 그... 다음 거. 이거 드시고 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